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게 뭔가 하면 초보정기 혹은 전기기초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RLC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RLC하고 VI하고 P하고 이 여섯 가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전기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이론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게 직료애로에서 배우고요. C는 정전기에서 배우고 L은 전자장 이걸 이제 우리가 정자계 이걸 정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배우는 게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거든요. 이 임피던스하고 VIP 이 과정을 배우는 게 뭔가 하면 해로이론이에요. 해로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기이론상으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RLC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P가 왜 나왔는지 이 P를 왜 쓰는지 하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기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힘과 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 힘 F는 뭐와 같는가 하면 QE와 같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Q의 값이 인테그랄 I의 DT 혹은 IT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암페어세크가 되고요.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확 10어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콜롱이기 때문에 콜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기의 세기 이의 값은 R분의 V이기 때문에 단위가 볼트 퍼 메다 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IT에 R분의 V에 R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 날라가면은 V, I, T가 나오거든요. 그럼 V, I가 뭐가 돼요? P가 되죠. W, T, C가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력량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하고요. P라고 하는 개념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다? 전력의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요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요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에서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요 공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먼저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 자체만으로 한번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를 뭘로 물어보는가 하면 전력량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전기에너지에 관계해 있어가지고 와트를 뭘로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요게 자 요걸로 물어보면 P는 어떻게 됩니까? T 분의 W가 되겠죠.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된다. 줄 퍼 세크가 와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시간에 대하여 얼마 정도 일을 하느냐 하는 게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전력이 되어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경우가 하면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 이건 V는 IR이죠. 그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요 공식은 외우셨을 겁니다. V는 IR인데 요거는 이제 전기죠. 그죠. 전기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뭘로 이해하시면 전기에너지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가 하면 눈에 보이면서 전기와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그 수업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수업할 때 다 예를 드는 게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물로 이해하면 편한데 자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물하고 요물하고 위치차가 있죠. 그죠. 위치차가 이걸 되게 웃기게 물어보는데요. 요거의 위치차는 요거죠. 그죠. 그럼 전압이라고 보면 전압이라고 보면 이게 V1이고 요게 V2면 요게 V가 되겠죠. 그럼 V의 값은 얼마예요. V1 빼기 V2가 되죠. 당연히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전력으로 따지면 이게 기전력이 되느냐 이게 단자전압이 되느냐 이게 단자전압이냐 이게 기전력이냐 요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차이 나는 게 뭐다? 전압강화 이 개념으로도 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차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높이차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수도꼭지를 요렇게 해놓으면 그냥 해버리면 물이 우리가 원하는 요쪽으로는 안 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도관을 연결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성관 이라고 부르고요. 호스를 연결하는 걸 전선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이나 전선관을 연결을 해놔야 어떻게 돼요? 요쪽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겠죠. 그죠. 요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요. 요 길 자체가 뭐다? 그쵸. 저항입니다. 자 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저항이 왜 왜 로우의 a분의 l이 되고 왜 이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는 ir 로 계산을 할 거고 i는 r분의 v이고 자 저항 저항 r은 i분의 v죠. 근데 요걸로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뭘로 더 많이 나타냅니까 로우의 a분의 l로 더 많이 나타냅니다. 이때 요 로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유 저항 치 라고 부르거든요. 단위가 5 m 이에요. 왜 5 m 가 나오는가를 알아보면 거리는 단위가 m 거든요. 단면적은 단위가 m의 제곱입니다. 근데 5m이 나오려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 날리면 m가 남죠. 그죠? 그러면 5m이 나오려면 요게 5m가 되어야 m 매다 매다 날라가고 남는게 5m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고유 저항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 뭔가 하면 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창원대로 중앙로 뭐 이런식으로 길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에서는 저항으로 사용하는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게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동이고요. 그 다음에 경동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씁니다.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ACSR 이래가지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CP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보면 가는 선이 있죠. 그죠? 이 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공지선 이라고 불러요. 이 가공지선에 가장 많이 쓰는게 ACSR 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는거는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강심 이라고 하는거는 뭔가 하면 알루미늄 자체가 뭐예요? 힘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철사줄을 하나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사줄을 기준으로 주고 여기에 알루미늄을 이렇게 꼬아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동일 때는 고유장치가 얼만가 하면 58분의 1이고요. 경동일 때는 55분의 1입니다. 알루미늄은 두가지가 있어요. 35분의 1짜리도 있고 38분의 1짜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무조건 35분의 1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8분의 1만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물어보나 하는 차일뿐이지 두가지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요걸 외울 때 보디가드가 경호원이죠. 요걸 경호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경동일 때 55분의 1 이 말이거든. 경동일 때 55분의 1 이 말이에요. 경호원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저항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이 기초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출제자는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하면 이거는 맞추겠지 하는 이제 빵점 방중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는데 자 일단은 이 공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공식으로 따지면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비례반비례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보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적으면 만약에 만약에 저항하고 저항하고 길이관계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비례반비례비는 가장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뭔가 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싹 다 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가 하면 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하고 L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 1 요거 1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아 라고 L만 남죠. 그죠? 이게 갔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 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꼬아주면 돼요. 요걸 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 하고 볼게요. 면적 하고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비례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단면적 분의 일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예요. A분의 일에 비례하는 거고 A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요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가 커지면 야가 작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반대죠. 그래서 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A에 반비례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놓으면 뭐다? 그 분수에 비례한다라는 말이고 분수 중에서 분모에는 어떻다? 반비례 한다. 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죠. 저항은 어떻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라는 의미고 그죠?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줄어든다라는 의미죠. 요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요걸 물어보고 요걸 가장 어렵게 물어볼 때가 어떻는가 하면 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최적이 일정할 때라는 말을 줍니다. 최적을 일정하게 하는데 L을 두 배로 했어요. L을 두 배로 해주면 저항이 몇 배가 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R은 로의 A 분의 L이에요. 요거는 바뀌는게 없죠. 그죠? 근데 R 다시가 되려고 그러면 로는 그대로 있고 A도 그대로 있는데 L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예요. 2L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최적이 일정해지려면 요게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두 배가 되어야 요게 날아가야 어때요? 일정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내 똑같이 R인데 내놔 똑같이 R인데 이런 생각하고 잘 날아가거든 요게 일정하다라는 말은 면적으로 해주면 몇 배가 돼야 된다? 야가 두 배가 되면 야는 2분의 1배가 돼요. 야 일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 값이죠. 욕을 강가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욕을 두 배로 해줬으면 최적이 일정해주려면 야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2분의 1배가 되어야 2분의 곱하기 2 해줘야 어떻다?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배가 돼야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올라가니까 몇 배가 됩니까? 그러면 요 값이 R이니까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게 1번이면 2번에 2번에는 똑같이 최적은 일정한데 면적을 면적을 몇 배로 줬는가 하면 면적을 두 배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거든요. 2S가 되면 그러면 R'의 값은 얼마예요? 로우에 요게 두 배가 된 거죠. S로 이제 할까? 그렇죠? 그러면 L은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최적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요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에 로우에 A분의 L이 되니까 S분의 L이 되니까 요게 내놓은 R이죠.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된다?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잘 잘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다시 원래 공식으로 가가지고 저항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리를 전가시켰으면 저항은 일단 커진다 작아진다 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면적이 커져버리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작아지죠. 작아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전제를 안 올라 하니까 야가 4배가 되는 건지 4분의 1배가 되는 건지 이렇게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배수의 제곱배가 돼요.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저항은 배수의 제곱배가 되거든. 그런데 단지 커지냐 작아지냐 하는 걸로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n의 제곱을 일단 알아 제곱배가 나온다라는 건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곱배만큼 커지는지 제곱배만큼 작아지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 구분은 어디에서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가장 기본 공식 기본 공식에서 거리하고 무슨 관계 있고 면적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식을 이해를 하라 하는 거거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일단 기본 공식 안기가 되어야 있죠. 그런데 공식만 안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 공식을 안기를 하고 나면 비례하고 반비례의 개념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 계산 문제로 놓으든 공식으로 물어보든 개념으로 물어보든 내가 혼돈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게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이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저도 옛날에 전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저도 실수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그냥 공식 외우는 것만 급급했거든.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수를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식을 외운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된다?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비례한다라는 개념 뭐다? 이게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반비례가 되면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진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비로소 뭐다? 그 공식을 조금 이해하는 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자 여기에서는 제가 면적을 A라고 적어줬는데 저기에서는 면적을 S라고 적었죠. 그래도 어떻다? 크게 관계없어요. 왜? 문제상에서는 분명히 주거든 면적이 A다 면적이 S다 길이가 L이다 길이를 R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길이를 D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걸 내가 이상없이 풀라고 그러면 뭐까지 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L은 그리고 S는 면적이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남기를 했다. 내가 공식을 이해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R은 로우의 A분의 L 이게 아니고 뭐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저항은 저항은 고유 저항치 곱하기 면적분의 거리 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세 개가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공식 자체를 안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비례 반비례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거기에 공식상에 있는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뭐다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어떻다? 공식 하나를 이해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을 가지고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가 이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것 저항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저항 자체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요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오메 법칙에서 첫 번째는 요구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항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저항을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항을 결합을 하려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이 없으며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그 다음에 그 이해 자체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직병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직렬입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늘어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저항이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늘어섰어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 간의 위치 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 혹은 전이차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브러스가 여기 오죠 여기에 브러스 전이가 걸리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는 요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의 전이차가 얼마예요 요 전이차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면 요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전이차가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이차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전류는 어떻습니까 전류는 길이 이 호스를 두군데 연결해 놨다고 전류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대로 그냥 흘러가거든 그죠 그러면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전류가 I1은 R1 분의 V1이 되고 여기에서의 전류는 I2는 R2 분의 V2가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야하나 야하나 야가 어떻다 같아야 돼요 전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흐르는 거는 그대로 쭉 흐르거든요 이 값이 같아야 같다라는 말은 친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같다라는 말은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RT 분의 V나 그죠 R1 분의 V1이나 R2 분의 V2나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요 값이 클까요 요 값들이 클까요 요 값이 당연히 크죠 요 값들보다는 그죠 요 값이 당연히 크다라는 말은 요 값은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저항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 개념으로 봐 보시면 돼요 요게 클까 요게 클까 요게 클까 요 말이에요 요 전압은 요 전압보다는 작죠 그죠 가면 저항은 야가 클까요 야가 클까요 음 야는 마이크 해야 되고 야는 조금 크면 돼죠 같아져야 되니까 전압이 작아졌다고 전압이 작아졌으면 당연히 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값은 안 배내야 된다니까 크기가 요리 물어보니까 없애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요걸 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뭘로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요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관계로 돌아오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죠 V1하고 V2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V1의 값은 얼마요 I에다가 요 두개 합성한 것과 같겠죠 그러면 I 곱하기 RT구요 V1의 값은 뭐예요 I1에다가 R1을 곱한 것과 같죠 V2는 V2는 I2에다가 R2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같다라고 했어요 요게 같아지죠 그러니까 어떻다 R2가 되면서 I2가 날라가 버리면 되죠 그러면 R2의 값은 R1 더하기 R2가 돼요 자 요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뭣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전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전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저항에도 전압을 줘야 되고 요 저항에도 전압을 줘야 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분배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눠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렬일 때는 어떻다 저항은 두 개 더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나눠줘야 된다고 그쵸 전압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어떻게 된다 분배가 돼요 그러면 V1의 값은 분배는 뭐예요 평균 7분의 총용량 그 곱하기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직거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분의 V 하면 평균이죠 그죠 돈 나눠줄 때 둘이 있든지 두 그룹이 있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그룹의 대표들 온나 해가지고 돈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인당 얼마 계산하잖아 인당 얼마 계산하는 게 요 말이죠 총 합쳐가지고 사람 수 다 합쳐가지고 총 금액을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당 얼마가 노죠 요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직거니까 직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 전압 분배는 전압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을 계산할 때는 완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툴을 계산할 때는 툴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까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계로 가지고 이 전류를 측정하려 그러면 전류계를 반드시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전압이 분배가 되죠 그죠 전압이 분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걸 뭘로 쓸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배율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 가변저항을 조정해버리면 전압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율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배율기로 쓰면은 저항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면 어떠니까 전압을 분배시켜가지고 전압의 값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잖아 그죠 전압값을 키워주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여기에서 보이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다라면 이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라 그죠 그러면 저항을 키워버리면 당연히 전압이 커질 거고 저항이 작아지면 당연히 전압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배율기에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려고 하면 가변저항의 값을 어떻게 하면 돼 키우거나 줄여주면 전압의 값을 키우기나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배율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배율기에서는 저항을 뭘로 연결해야 돼 직렬로 연결 그래서 직렬에 대하여 아셔야 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직렬 놓으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게 나와야 이게 나와야 뭐가 된다 RT가 R1 더하기 R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류가 일정하니까 저항값이 다른 거잖아 저항값이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라는 소리예요 전압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전압이 분배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렬로 해주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류계를 가지고 저항에 전류를 재고자 하면 그죠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해주면 저항을 조정해주면 뭐가 바뀌기 때문에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전압을 바꾸는 기계를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거든 그러면 배율기 가지고 당연히 조정을 하려 그러면 배율기에서는 저항을 뭘로 연결해줘야 돼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 왜? 병렬로 연결해주면 전압이 일정해버리니까 저항으로 아무리 조정해줘도 전압값은 안 바뀌거든 그래서 직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저항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이 공식에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항값이 동일하다라면 동일 저항이라면 알트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nr이 돼요 n배가 된다 그러면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며 연결할수록 합성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하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실 때는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걸 계산을 했었을 때 그 값이 커지는 값이냐 작아지는 값이냐 변함이 없느냐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풀 줄 아셔야 되거든 근데 공식을 내가 외웠다라고만 착각을 하고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막 무식하게 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들을 조금은 잡고 가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렬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병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전압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는 원칙이 뭔가 하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왜 전압 전류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전력 나오잖아 전기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따진다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왜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져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전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쪽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똑같아요 전압을 일단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되셔가지고 또 다른 데서 입찰 서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설계 도면이라든지 들어오면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검토하실 때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전압부터 따져 보셔야 돼요 전압 전압을 따져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전류가 나오거든 전기는 원칙이 뭔가 하면 내가 따질 때 일단 처음은 뭐부터 따진다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를 사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되는가 하면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전압이 이게 교류 전압이냐 직류 전압이냐 이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원을 투입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압을 맞춰서 투입해 줘야만 어떠니까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부하를 통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압부터 따집니다 그럼 병렬에서 다시 전압을 따져 볼게요 여기 브라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브라스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습니까 이 전압하고 그렇죠 같아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브라스가 여기로 가요 마이너스가 또 이쪽으로 가요 어 이 전압 3개가 다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어떻다 V나 V1이나 V2가 같죠 그럼 병렬에서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쵸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고 저항이 바뀌어요 전압은 일정한데 다시 오메 법칙 볼게요 전압이 일정해요 야가 안 바뀐다라는 소리죠 그 바뀌는 게 뭐만 바뀌어요 야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걸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고 그러면 전류가 바뀌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요 저항값에 그렇죠 반대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게 흘러야 되고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흘러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기이론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직렬하고 관련이 있는 저항은 무슨 저항이라고 했습니까 절연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커져야만 어때 그 절연을 파괴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직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절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커져야 되거든 저항이 저걸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매거 절연 저항개라고 그렇게까지 넘어가면 전기공학이 되는 거고 그걸 빼고 그냥 저것만 가지고 물어보면 전기이론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채 보실 때 전기이론하고 전기공학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큰 것 같으면서 또 차이가 별로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병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지금 전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나오죠 그렇죠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쪽으로도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도 흘러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류의 값을 합친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KCL 키로이호프의 전류법칙 이 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i의 값은 뭐예요 rt분의 v이고 i1은 r1분의 v1이고 i2는 r2분의 v2죠 그렇죠 그러면 rt분의 1 곱하기 v라는 소리죠 rt분의 v라는 말은 이 값을 합친 거 이것에 뭐와 같습니까 v랑 같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날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과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죠 rt분의 1이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곱하고 이것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r1 곱하기 r2는 rt의 r1 더하기 r2랑 같으니까 rt의 값은 얼마예요 r1 곱하기 r2죠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r1 곱하기 r1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병렬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뭘 알아야 된다 전압이 일정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rt의 값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놓는다 하는 것을 알면 되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 개짜리는 우리 계산합니까 했잖아요 세 개짜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원래 자리가 r1 자리잖아요 지껏 빼면 되죠 두 자리에 쓰리 자리에 세 개니까 세 개를 더하면 돼 분의 뭐예요 세 개 곱하면 되죠 이걸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라고 풀더라고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게 편하시면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세 개짜리든 네 개짜리든 다섯 개짜리든 뭐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맞춰서 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어때요 훨씬 줄죠 분의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만약에 동일자항이 되면 어떻게 rt는 n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합성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잡으실 때는 이 계산 일일이 하는 이것보다는 뭘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동일 값을 넣었을 때 커지냐 작아지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뭘 잡는가 하면 공식만 막 딥다 외워가지고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저항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그죠 직병열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가지고 막 되어 있는데 요서 요까지도 이렇게 저항 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걸 위프로 이라죠 그죠 그럼 보자고 일단 요 세 개는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같으면 삼분의 일값 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값하고 요값이 뭐예요 직렬이죠 그럼 요것도 계산해주면 이 항상보면 같게 만들어 주거든 그러면 두 배 놓으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또 계산해보면 2분의 1배라 요거하고 계산하면 내놔 두 배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떻는가 하면 이것 곱하기 2하면 다 바로 놓은다는 거 알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 동일 저항일 때 배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막 밑에 풀이 본 거 살짝 크니까 와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럴 뿌리잖아 한꺼번에 풀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한꺼번에 풀라니까 그런데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묶으면서 그냥 풀어버리면 금방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힘든 문제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왜 힘들다고 느끼는가 하면 모든 풀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꺼번에 풀어놨잖아 이런 문제들 똑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풀이 쫙 봐보면 똑같아 한꺼번에 다 막 적어놨어 와 적은 사람도 대단해 내가 같으면 글이 안 적는데 그러니까 책을 안 적잖아 내가 그죠 게을러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라 자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저항은 동일저항으로 해주면 몇 배가 된다? 에너 배가 된다는 거 요게 원칙이라 그럼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계는 반드시 뭘로 걸어야 된다? 직렬로 걸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뭐가 분배될 수밖에 없지? 전압이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직렬일 때는 오케이? 자 병렬 다시 와가지고 병렬은 원칙이 뭐다? 전압이 일정하지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뭐가 분배가 돼 그러면 그치 이제는 뭐가 분배가 된다? 전류가 분배가 된다 전류가 분배되는데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에 대하여 분배가 되는 거야? 저항에 대해가지고 전류가 분배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전류는 어때?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쵸? 반비례하니까 알완의 값을 구하면 어때? 평균치는 똑같죠 총량 더해가지고 개개를 더해가지고 총량을 나눠주면 평균치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니까 뭐예요? 반대로 곱해줘야 돼 비례할 때는 지껏 곱하지 그래서 원 구하려고 하면 원을 곱해야 되고 투 구하려고 하면 투로 곱하는 거라고 지금 반비례하니까 뭐야? 원을 계산하려고 하면 투로 곱해요 그러면 어떻다? 요 값이 요 값이 투가 크면 클수록 원에 흐르는 전류는 더 커지잖아 그래서 접지저항을 줄여놔 버리면 어떻게 돼? 접지 쪽에 흐르는 전류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소리라 많이 흐를 거에요 접지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기에 접촉되는 쪽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작게 흐르잖아 여기에 더 많이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접지저항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라 어스 테스트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브릿지로 한다고 했잖아 브릿지로 그래서 브릿지 평형 조건을 배웠잖아요 그죠? 뭐 하면 돼?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아지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아이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병렬이니까 당연히 전압계는 뭘로 그려야 된다? 병렬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전류가 바뀌는 거죠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분류기거든 분류기 저항은 어떻게 접속해야 된다 병렬로 접속해야 돼요 그래야 전압이 일정해지면서 뭐만 바뀌니까 전류만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일하고 에너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오음의 법칙에서 오음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뭐다? 저항하고 직렬하고 병렬하고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이론이나 전기공학에서 직류회로의 핵심이 이거예요 욕을 하기 위해 직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